안녕하세요 법선종 지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앞전에 올린 동영상에 자식 이런 부모의 원한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질문 주신 것을까지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동영상이 몇 시간이 돼요? 유튜브 강의의 한계인데 어쨌든 띄엄띄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체의 한계상 질문이 이번 영상을 통한 의문점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바라볼 때 인과응보의 의식으로 당연한 결과로서 바라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새로이 생성된 악연으로 취급하고 가해자의 악행에 대한 법적 응징과 처벌 하늘법이죠 하늘법을 우선적으로 따져보는 게 옳은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강의대생 사건이 혹시 본인 전생이나 조상의 죄가 있어서 이 학생이 받아서 이런 결과를 생겨난 건가 당연한 거지 이렇게 바라봐야지 맞는가 우리가 어떤 큰 불행을 겪는 사람을 볼 때 이제 전생 인과 법에 따라서 네가 당연한 거야 이렇게 보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검생에 이렇게 새로이 생겨난 건지 전생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인연을 따질 때도 그래요 내 마음에 속 드는 인연을 보면은 야 이거 분명히 뭐 이전에 인연이 있었을 거야 뭐 불자들은 전생 인연 생각하고 그러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검생에 자기 안목에 속 들어오니까 전생에 인연이 없어도 검생에 새로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또는 감정에 따라서 인연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족을 비롯해서 모든 좀 오랫동안 이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생 인연이 좀 있어 가지고 이어가는 경우가 한 70% 되고요 한 30% 정도는 검생에 새롭게 처음으로 형성된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주에 배우자가 없다 할 때는 전생 인연에서 이어져가 검생에 필연적으로 만나게 돼 있는 존재는 없다 그럼 검생에 네가 알아서 이렇게 새로 맺어라 이런 의미거든요 눈이 높으면 쉽지 않고 눈 낮추면 좀 쉽게 만나고 그러겠죠 새로운 인연이니까 근데 이제 옛날 인연과 새로운 인연의 차이점이 뭐냐면 새로운 인연은 이제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왜냐하면 전생 인연은 이미 영웅끼리 익숙해져 있어 가지고 금방 이렇게 되는데 노력을 서로가 좀 잘 해주도록 애쓰는 기간이 좀 상당히 필요해요 검생에 새로 만난 인연들은 또 전생의 인연에 따라서 검생에 만났더라도 내가 계속 안 이어가고 끊어버릴 수도 있어 그건 내 마음이야 나와 상대방의 마음이지 필연은 없어 필연은 뭐냐면 만나지게 되는 것까지는 필연이야 예를 들어 한 학교에서 같이 들어온다든가 같은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다든가 같은 직장에서 주변에 있다가 같은 인연 같은 시공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인연이 전생 인연이 많은데 전생 인연이 그렇게 따라서 검생에 서로 만났더라도 여기까지는 인연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 결합할래? 안건 말래? 뭐 그건 자유야 자유 전생 인연이 배우자로 주어진 인연이 나타났어도 아유 내 조건에 마음에 안 들어 하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자기 운명에 있는 배우자인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돼서 근데 영 이거 뭐 내가 결혼할 기준이 안 맞아 그래서 난 결혼 안 해 하고 그냥 보낸 경우도 많습니다 전생 인연은 필연적으로 다시 결합해가 부부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 한강변 사건을 전생에 어떤 그 학생이나 그 집안에 제가 있어 검생에 받는 거라고 할 때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있다면 그 상대 피해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학생을 해친 여기 사람들이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때 피해자인가 아니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인가 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피해자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하늘에서 보면 신이 보면 그때 피해자가 아니면 어때요? 그 피해자를 대신해서 벌을 준 건가? 이 사람들이? 그건 부당하잖아요 그죠? 전생에 피해자가 아닌데 왜 너희들이 나한테 이래? 이거는 부당한 거라 그러면 따져보세요 전생에 피해자였다면 주고받은 거니까 돈이 돼 하지만 피해자가 아닌데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그 학생과 그 학생 집안과 새롭게 검생의 원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야 물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죄를 지어 놓으면 나한테 피해 직접 상대방이 와서 복수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나에게 고통이 주어진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 모든 것은 이어져 가지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마치 자기 성질이 못 되면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전생에 죄가로 그렇게 받았다 그렇게 봐도 틀리고 또 죄 없이 받았다 해도 틀립니다 뭐냐 실제로는 직접 봐야 돼요 뭔지 왜냐면 너무나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인연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전생에 죄가 없어도 검생에 욕망이 발동해가 잘못하고 잘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생에 새로 생긴 사건일 수도 있고 전생에 인과로 생긴 사건일 수도 있고 이게 개개인마다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래서 모든 것은 인과법이다 모든 것은 우연이다 이 양극단은 다 틀린 실제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저는 1시간 이상은 기본적으로 상담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 사람 사는 데는 타고난 운명과 또 자기의 사고방식 그리고 자기의 마음 이런 게 하나로 뭉쳐져가 작용하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예를 들면 사고방식이 잘못돼 있어 생각이 왜곡돼 있어 그리고 마음도 왜곡돼 있어 그런 상태에서 야 지금 고통이다 신에게 죄를 올리자 뭐 굳하자 죄 지내자 이거 안 되거든 왜 그러냐 그 사람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죄를 지내도 신이 안 도와줍니다 마치 자식이라도 빼딱하게 나가면 부모가 제대로 안 도와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운명은 운명대로 보고 거기서 풀 것은 푸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겪는 것을 보면 운명과 잘못된 가치관 사고방식이 결합되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근원적으로 벗어나게 해 주려면 운명 부분과 잘못된 생각을 뭔지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사고방식을 일깨워 가지고 바르게 사고방식 생각을 재조정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운명 부분은 신에게 도움을 청해야지 신이 도움을 주는데 착 보고 알아서 너 전생에 무슨 쟤 때문이야 뭐 조상 때문이야 뭐 니 뭐 때문이야 그것만 가지고 재진해 봐야 효과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생각이 왜곡되어 있어서 신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최소한 상담을 할 때 사고방식은요 아무리 도인이라도 도사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사고 생각하는 방식은 대화를 나누어 봐야지 아 이 사람 이런 걸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구나 하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도가 높은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뭐 운명 때문이야 하고 뭐 구타고 난리 쳐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 그 사람 사고방식을 파악을 하려면 최소한 한 시간 이상은 이렇게 얘기를 주고 받아 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 이런 생각이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 너에게 신이 도와주질 않아 이래서 그걸 바꾸고 해주려면 그 사람 사고방식을 파악하는데 한 시간 이상 대화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기와 진짜 구분이 안 되지요 이겁니다 구신하 죄를 지내려면 이거는 신의 도움을 청하는 건데 그 사람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도움이 오질 않아요 무당한테 있는 신령이 뭐 도와주러 온다 아무리 귀신이라도 그 사람이 뺏딱하게 돼 있으면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조상님도 더더욱 마찬가지 조상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후손은 안 도와줍니다 암만 매일 죄를 지내도 그래서 죄를 지내려면 최소한 내가 겪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한 시간 이상씩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하면서 대화를 해봐야 그 사람 사고방식에 이게 잘못된 부분을 파악을 하고 이걸 고치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신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시간 이상 상담 안 해주고 죄 지내고 뭐 하라는 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상담 받는 무당이나 뭐 이런 쪽의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 사고방식과 그걸 교정도 하는 것도 파악 못하고 죄만 지낸다 이게 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의 인가와 아무 관계없이 생각이 잘못되고 마음이 잘못된 것만으로도 큰 불행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도 불행이 일어날 수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는 굳이 기도하고 재지내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 잘못된 생각부터 바꿔주려고 막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최우선이니까 그래서 인간이 자기 욕망 덩어리로 살아가니까 서로 욕망이 충돌될 때 잘못된 심성과 사고방식을 갖고 태어난 사람 한강 그 사건은 뭡니까? 묻으면 된다잖아 묻어 덮어버리고 지나가면 된다잖아 그런 사고방식 갖고 있잖아 그 잘못됐다는 걸 일깨워주고 신에게 기도를 해야 뭐 같아 근데 요새 뭐 이상한 분위기가 풍조되고 뭐 다 하나 맞추면은 아우 뭐 뭐 하면 될 것 같지 이렇게 홍보하는데 그리고 내가 겪은 주제에 대해서 맨날 며칠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를 해도 부족한데 뭐 10분, 20분 뭐 그거 갖고 잠깐 얘기하고 뭐 기도한다? 아유... 뭐 신이 우리 노예입니까? 하면 무조건 도와줘야 되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 강의를 하고 온갖 현실에서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 걸 전부 교정을 시켜주려고 오랜 세월 그렇게 많은 강의를 해오고 법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안 그러면 재지내고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으면 제가 그것만 하지 뭣하러 골치 아프게 만나가 한참 얘기하고 계속 가르치고 그러겠어요 기도하고 구타고 뭐 재지내고 해가 될 것 같으면 너무 편하고 지금 불행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고정된 사고방식은 전부 거짓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인과도 아니고 검생에 새로 형성된 것도 아니야 천지인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해롭게 이렇게 나타난 거지 이렇게 전생, 검생, 내생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 눈에 들어가면 시간 구분도 없습니다 저는 편의상 전생에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하지만 그건 편의상 얘기하는 거지 전생이 어딨고 검생이 어딨고 후생이 어딨어 계속 영혼이 몸을 가지고 나타났다가 몸이 없어진 채로 있다가 또 몸 가지고 나타났다가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시공간이 본래 없는 것이야 과거 현재 미래 별로 본래 없는 것이야 불교에서 기본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내 의식이 그렇게 만든 것일 뿐이지 왜? 몸을 가졌을 때와 가지지 않았을 때의 나를 스스로 분별을 하니까 거기서 시간이 생겨나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모든 불행이나 행복이나 떠나가지고 현상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 어떤 자기 기존의 관념을 가지고 따지면 어긋난다는 거 오늘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탐구해 가는 자세는 굉장히 좋아요 그게 공부잖아요 계속 댓글 올려 주신 분 계속 이런 쪽으로 열심히 이렇게 탐구해 가세요 그게 먼저 공부하는 거지 뭐 감사합니다